에이 무슨...아...두성은 개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콩 관식장입니다. 지금이 계속 시위때문에 좀 우울한 영상만 보내 드렸는데 오늘 날씨도 높고 해서 좀 다른 내용의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직 충격인데 뭐 4년 전만 하더라도 원래벌레 이제 여자 사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연애도 하고 있었었는데 이상하게 4년 전부터는 아예 그래서 남자 만날 일만 생기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홍콩에 있는 어플로 홍콩 여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인데 오늘 지금 머리 상태가 약간 중국 대륙 스타일이라서 지금 이제 제 전용 전담 미용실에 가서 전담 미용사한테 지금 옆에 있는 사진처럼 똑같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삼수이포에 아주 고급 미용실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최저가입니다. 파트 요금이 홍콩달러 30불 한국돈으로 4,500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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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